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자로 서주시고 조명 조명 켜야 돼가지고 화면 켜주니까 좋아요 녹화도 릴러 써요? 빠르네 그러면 바로 인사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블링블링 톤 다이아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신의ivi 반갑습니다 maria 네 nah 안녕하십니까. 23살 이현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오은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아나 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아나 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23살 복잡이현입니다. 마이크를 박수를 치면 소리가 열리는데 아니 나이를 얘기 안하길래 드디어 오늘은 나이를 얘기를 안하는 날이구나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나이를 얘기를 하던데?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아나의 지윤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이제 나이는 그만 물어보세요. 지금 버스킹 할 때마다 나이로 공격을 당하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버스킹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오 말이 안 나오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춤도 보여드리고 같이 즐기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첫 곡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곡이 뭘까요? 스테이 디스 웨이 아닌가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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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몰라. 자 그럼 스테이 디스 웨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아이씨... 지금에 있는 문화의 도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